남자 사오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 들면 바람 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서 도장 찍어야죠 형이 제일 연장자시죠? 아니요 아니요 나이가 살짝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남자끼리 가는 거 그래요 나이가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? 79년생인데 79년 실제 나이는 그럼 저 7부에요 양띠 제가 85년생입니다 말로케 제일 어려워 저는 82년생 82년생 이쪽으로 좀 바꾸면 안 돼요? 이쪽으로 거기가 어둡나요? 인류의 진화 가정같아요 완전 제안이에요 잘생기셨다니 두려운데 나와요 누구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남자 5호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처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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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일마다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또 생각이 나고 호박이 이만 남자 6호에게는 이번이 애정촌 두 번째 도전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을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저 춤 한 번씩 다 췄거든요 오랜만에 하트 춤 한 번 보여주세요 네 네 춤 안친 거 다 봤어요 신고식이에요 진짜 진짜 다 췄어요? 응응 하트 춤 한 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되게 민망하네 남자들 앞에서 오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아 찬양이 첫 여자가 왔다 진짜 이거 죽어 봅니다 나 온몸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가고 싶었는데 제발 내가 가라고 그랬더니 잽싸게 가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알겠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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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모라니까 이모 헉 잡히러 고마워 하실게 있어요 여자 출연자분들은 올라가면서 첫인상 선택을 바로 할거거든요 저희가요? 네 여자들은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꽃을 주기로 했다 아세요 얘 계시나 봐 어떡해 지영씨 잠깐 비켜줄래요? 네 아니 뭘 하라 그러셔서 네? 네? 왜? 꽂혔어요 그냥 그럼 가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설레게만 하고 여자 2호는 남자 1호의 첫인상을 좋게 봤다 첫인상도 그런 거 좋죠 아 어떡해 여자 2호는 데뷔 18년차 연기자다 안녕하세요 칸을 딱으로 달아요 내가 왜 아저씨 밥값을래요? 아줌마 나 저 사람 몰라요? 500원만 달라고 500원 없다니까 완순미 능순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은근히 좀 허당이어서 맞아요 결혼식 때 하는 건데 네 결혼식 때 사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여자 2호는 남자 4호에게 꽃을 줬다 이런 게 처음이라 떨리네 이거 뭐 우린 받았어 25 25 여자 3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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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어리지만 그녀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찾고 싶다 다정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말고 외모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폭 안길 수 있는 사람 동치가 커야겠네요 그러면 동치가 커야겠네요